민규랑 챌린지 할 거냐고? 민규가 만나자마자 그 소리 하던데 야 챌린지 해야지 뭐 그것도 그 손오공 챌린지도 거의 막차였잖아 뭐 막차라고 하더만 네가 찐 막차다 이러던데 세븐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야 찍어 이렇게 해서 그냥 찍지 않을까? 어느 순간 내 라이브에 민규의 비중이 많아졌어 일주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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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... 아닌데? 일주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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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... 아 이구나 아 이거구나 세븐 땡소 아 이거구나 세븐 땡소 세븐 땡소 세븐 땡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